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이 14주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7원 하락한 리터당 1570.2원이었습니다.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직전 주 대비 9.5원 내린 1482.6원으로 집계됐습니다.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다음 주까지는 국내 제품 가격 하락이 이어지겠지만 하락폭은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